왔다 맞지 여기 맞지 제대로 왔어 아 왜 안맞아 짱축 이쪽인가 맞겠지 죽인다 진짜 바일호크의 귀 여기있다 여기있다 돼지 돼지만 죽인다 여기 좀 장소가 너무 흡수한데 한 대 때리고 튀고 때리고 튀고 입냄새 얼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 ㅈ탈 뻔했네 으 Brown 어 뭐지? 시체야 시체야 아 여기 나 여기 동영상에서 봤어 여기 보스야 여기 가면 안돼 내 딴 데는 모르겠는데 여기 내 동영상에서 봤어 여기 보스야 오오오 오오 오 숲의 유령은 맞나 보았나 아니요 돌의 근원 어떠한 자들은 나를 숲의 유령이라 부른다네 흠 아 무슨 독을 연구하는 학자 같은건가 오 오 어떻게 해야되지 해 들어 오 오 오 오 스킬다 아 이거 올려 야 이제 포렴 나밖에다 일단 보스를 잡아야겠지 보스 잡으러 간다 무게 25.4 이 세팅이면 무난하게 깰 수 있겠지 아 되지 저거 리젠 되네 광기 연금술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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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포션. 포션 먹었는데 적용이 안되지? 아아악! 뻥! 뻥! 포션 아끼면 안돼 아낌없이 쓰자 공격 패턴 깨달았어요 제가 어떤 놈이냐면 그거야 개짓거리 많이 하는 애야 그냥 좁혀면 돼요 좁혀면 됩니다 별거 아니야 좁혀면 돼요 아아악!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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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포션을 못 마시는 것 같은데?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너무 방심했어요 지금 아 이제 때리다가 별거 아니네 이러다가 이제 방심해서 그래 부진다 진짜 데미지가 팍팍 들어가기 때문에 으으앗! 아 진짜 아 개씨발 아 욕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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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먹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지마 그러지마 욕력하네 아 개짓거리 하지마 개짓거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씨발 아 이번엔 못 깨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번엔 못 깨면 나가 뒤져야 돼요 이건 해독제 아 맞아 해독제 해독제 쓰자 그래 해독제 아 그래 해독제 있지 오케이 해독제 해독제 먹으면 돼 이번에 못 깨면 나가 뒤져야 돼 진짜 논담이 아니야 죽어야 됩니다 깬단 얘기죠 100% 1 3 냉정하게 해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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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어허 구아 드루와 드루와 بت 역мат 역을 역은 으아 으아 어어어 어어어 어 지랄도 정동컷 지랄도 정동컷 아 해독제 말고 해독제 말고 붉은 잔디 붉은 잔디 그렇지 붉은 잔디 뭐 붉은 잔디 이거 먹자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먹자 으음 안되반더 안되반더 뛰죠 그냥 뛰죠 으음 내가 이겼다 이겼다 광기에 연금술 쌓이기 좋았어 랩업하고 갈까 랩업하자 지난번에 롱맨할때는 인두겁을 쓴 사람 xx면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자마자 나 낙사에서 죽었다 근데 챗이 입원했겠네 아 나 그거 하고 싶은데 무기 강화하고 싶은데 그거 없나 대장장이 부르는거 음 음 좀 아까운데 지금 필요없겠지 랩업이나 할까 랩업할까 랩업 랩업 랩업할까 무기 강화할까 무기 강화하고 싶어다 그래 딴 데 가자 딴 데 딴 데 가자 나 무기 강화하러 이거 어떻게 하지 받친다 왜 없어 여기 어? 여기 받친다 없네 왜 없지 나 무기 강화하러 이거랑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이 씬을 쫓아내고 우리 씬을 올리면 된다고? 진짜? 오케이오키 이 씬을 쫓아내고 우리 씬을 올리면 된다고? 3 씬에 줬대 어떻게 하지? 이거 이거 해가지고 안되는데? 페널티 있어요? 아니 어쩔 수 없이 다음에 하자 스킬담 근력 1만큼 상승 중갑이 필요할까? 뭐 올려야되지? 뭐 올려야돼? 잠깐만 지구력 지구력이나 하나 올릴까? 견갑 대검 쪽으로 타요? 아 그래요? 나 힘케 할건데? E클래스 견갑으로 가자 그래 E클래스 견갑 이게 E클래스 견갑이니까 E클래스 견갑 가려면 좀 왼쪽으로 가야겠지? 아 여깄다 여깄다 일로 가야돼 저기로 가자 저기로 E클래스 견갑으로 갑시다 음 여기서 이걸 이쪽으로 타도 되고 이쪽으로 타도 되는데 이쪽으로 타는게 난리나? 아 기량은 별로 메리트가 없는데? 잠깐만 생각 잘해 생각 잘해 기량 의지 기량 기량 왼쪽으로 가자 그래 이쪽으로 가자 이 쪽으로 왜냐면 내가 지금 포션도 찍고 요렇게 요렇게 갈려고 요렇게 포션 찍으면서 갈려고 됐지? 오케이 됐어 됐어 25.451점 어? 어? 검은 진주 어? 오오 이끼 낀 열쇠 이끼 낀 열쇠 페인트가 벗겨진 곳에 이끼가 낀 녹색 금속 열쇠 아 나 그거 또 안했구나 아이 아 미안합니다 나 한 시간에 한 번씩 키 뿌린다고 해놓고 지금 그 타이머를 안 켜놨었네 아 죄송합니다 아 맞다 아까 그 메로나님한테 만원 못 받으셨다는 분 답장이 왔거든요 왜 지금 거젝대기 도적단인가요 아 예예예 메로나님이 드린대요 머후님 머후님 이었죠 예 머후님 만원 주신다고 도용된 아이디님 성기사 맞아요 성기사 근데 나 성기사 왜 한거지 도대체 나 둥기 쓰려고 성기사 했는데 지금 잡히됐어 지금 확준상 놀아줘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 이러면 안돼 아 이러면 안돼 진짜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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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미안해 죄송합니다 말 말 진짜 오늘 이런 실사만 이리로 이쪽인가 문을었네 아 여기 여기 열리는구나 근데 성소 어디갔지 성소? 아 아이고 이거 이거 찍어야돼 요거 찍고 요거 이 클래스 경감 이 클래스 경감 괴물의 덫에 아래 괴물의 덫에 아래 아 근데 횃불 키면은 무기 못쓰는데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기 있는거를 철퇴 어? 여기 철퇴랑 방패 이렇게 하고 그냥 서업을 하면 되지 이러면 공격할 수 있지 이러면 공격할 수 있지 이러면 공격할 수 있지 이러면 공격할 수 있지 어? 병사의 시 이게 뭐지 뭐야 에일리언 같은 거 이거 뭐야 뭐지 방금 이거 밑에 뭐야 이거 계속 왔다갔다 그러는데 왼쪽으로 하자 일단 아이씨 뻑 뻑 아이씨 electron 어 ilar 야 에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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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밝히는 거 있지 않나 밝히는 거 있지 않나 밝아지는 반지 하나 있지 않나 반지였나 그게 일단 탐욕의 반지 빼버리자 어 아닌데 그게 무슨 장비였지? 무기였나? 조심해야겠다 밝히는 거 김도 이 말하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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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개쌍 돌려받았다 침몰한 요새 침몰한 요새 침몰한 요새 어? 아 여기가 거기구나 아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네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수정호 반지? 이게 뭐지? 필요한 상태일 때 기력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필요한 상태일 때?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 필요한 상태? 뭐야 이거 보스 아냐 막 갑자기 또 보스는 아니겠지? 그리고 그리고 저 꼬챙이 꼬친 머리가 지금 눈이 움직이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어 아 맞았다 맞았다 맞으면 안되네 잘하지 어어 아 바닥쓸기 하네 때려봐 아 바닥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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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 아 좋아 좋아 피했다 피했다 어어 어어 아씨 이걸 어 저 보스는 풍성충이니까 어서 빨리 정구현합시다 블러드 트레일 uses 잡으러 간다 지금 보니깐 별로 안 어려워 별로 안어.. 안. 어려운 보스에요 어렵지 않은 보스 근데 여긴 어디지 나 솔트 찾으러 가야되는데 여기가 맞나? какой 잘못 왔다 여기 아니야 여기야 왼쪽으로 가야되 으악 깜노노 아 깜노노 깜노노 아아!! 아아악!! 빼야!! 뜯 뜯건 이번엔 깰게요 공격 패턴 파악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오우 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아주좋아 분명히 변형된 공격패턴이 있을거야 페이즈2같은거 그거 조심하면돼 욕심부리지마 욕심부리지마 한대만 때리자 이제 한대씩만 때리자 공격패턴 보면서 한대씩만 때릴거야 이렇게 오오 아 저게 맞네 이제 팔렘가죽돌이님 구독구만 됐어 이제 페이즈2 들어온다 페이즈2 으악 아씨 이기만매 아 아 개길어 야아 아씨 이게 맞네 아씨 아 왜 엇박이야 야악 야야 이게 왜 맞아 아잇잇잇잇잇잇잇잇cko 한번만 봐주세요 한번만 봐주세요 아니 이게 왜 맞아? 아 나 잘 피했는데 방금? 잘 굴렀는데? 아 잘 굴렀는데 왜 맞지 이게? 이상하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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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집중을 못해서 그래 오케이 간다 잘 피했는데 방금? 아 피 다를수록 빨라진다고요? 진짜 제대로 한다 제대로 안가 흥! 흥! 어어! 어휴 쉬운거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솔트는 돌려받았습니다 솔트는 돌려받았습니다 어! 아 이게 맞는구나 어떻게 맞는지 알았어요 어떤 식으로 맞는지 알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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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맞아 아! 아! 아 개기네 진짜 아 이게 이게 맞는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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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속기하고 지랄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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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속기하고 지랄이야 어! 어! 음... 어! 바닥 쓸기 바닥 쓸기 바닥 쓸기 조심해 바닥 쓸기 아 굴렀는데 아 굴렀는데 아 아 끄트머리 맞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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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두번 공격하지 마세요 한번만 한번만 아 한번 봐주실래요 야 우리 우승부로 하지 않을래 아 아 넌 뒤졌다 넌 뒤졌다 넌 뒤졌다 뒤졌다 이제 죽이러 간다 지금 이 페이지 두번 공격이니 무조건 구르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거 같더라구요 왠지 두번씩 때리는거 같더라구요 이 페이지 철퇴로 막 구르라고 아니아니 딜이 안들어갈꺼야 아 아 위액이 안굴렀 뭐라고 해 뭐라고 뭐라고 해 뭐라고 일단 일단 10초 일단 10초 야야야야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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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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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욕심부리지마 개짓거리 개짓거리 하지마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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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했는데 봐주세요 봐주세요 아 진짜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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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잇 죽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크라이켄 사이클롭스의 뿔 이게 뭐지 크라이켄 사이클롭스의 뿔 흠 흠 방금 먹은게 뭐야 아 변성재료로 사용하거나 교환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왠지 왠지 안摩 음 UC 실패